추운 겨울 따뜻한 온도를 함께 나누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탄 기부를 위한 모금 행사 현장 온기를 현예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4일 사단법인 좋은 이웃에서 주최하고 주관하는 제8회 따뜻한 온도 연탄 나는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연탄 나는 발대식은 연탄 기부 모금 행사로 올해로 벌써 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연탄 없이 이웃을 위해서만 일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따르고 돕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18년이 아니라 앞으로 180년, 1800년 동안 계속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탄 나는 발대식은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따뜻하고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으며 그동안 해당 단체 회원들은 연탄이 필요한 가정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등 특별한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행사에는 양승조 38대 충남도지사, 박경기 아선시장, 김희영 아선시의장 등의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촉감합니다.